보험료는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만 보험금을 찾을 때는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이런 탓에 실제로 적지 않은 규모의 휴면 보험금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때 찾지 못한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박세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휴면 보험금 규모는 한 해 7천억 원대. 휴면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돼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면 보험금 규모는 보험사별로 100억 원에서 1천억 원대입니다. 저축성 보험 비중이 큰 생보사의 휴면 보험금 규모가 손보사보다 큽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매년 휴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우편발송과 문자연락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수문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행안부의 도움을 받아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계좌번호가 바뀐 소비자에게는 보험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 아파트, 병원, 보험사, 고객센터에 모니터 영상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SNS를 통해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찾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 후 환급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보다는 장기로 가입해둔 경우에 저축성 보험이나 사망보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르신들은 더 모르신 경우가 많아서 못 받으신 보험금이 있을 때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활용해서 조회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편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발생 후 이듬해 보험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됩니다. 이관된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해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세아입니다.